안녕하십니까. 중도TV 애청자, 중도일보 독자 여러분, 정치부 송익준 기자입니다. 어느덧 6월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날씨도 점점 더 무더워지고 있는데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번 주 정치펀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3일 별세한 김종필 전 국립총리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죠. 충청의 고목이자 한국현대정치사의 산증인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향년 92세로 역사 속에 역면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신당동 자택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순천향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오전 8시 15분 별세했습니다. 향년 92세 김 전 총리의 장례는 5일간 치러지며 오는 27일 수요일 발인됩니다. 발인 이후 모교인 공주교 교정에서 노재를 지낸 뒤 충남부여 외산면 반교리 가족무역에서 지난 2015년 먼저 세상을 떠난 부인 고 박영옥 여사와 합장됩니다. 김 전 총리 별세로 김영산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등과 함께 1960년대부터 우리 정치권을 풍미해온 삼김시대는 실질적 종원을 고하게 됐습니다. 김 전 총리는 충남부여 출신으로 공주구와 서울대 사범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으며 6대 총선에서 당선된 뒤 7대, 8대, 9대, 10대, 13대, 14대, 15대, 16대를 거치며 구선 금자탑을 쌓은 충청의 대표 정치인입니다. 물론 김 전 총리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김 전 총리는 1961년 처삼촌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쿠데타에 가담하면서 한국현대정치사에 전격 등장했습니다. 이후 초대 중앙정보부장을 거쳐 국무총리를 두 번 역임하고 한일 수교 정상화에도 깊숙이 관여했죠. 정권의 부침에 따라 탄탄대로와 시련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산업화에 기여했다는 긍정평가와 군무 쿠데타를 발판으로 성장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정치구단, 경련의 중치인, 처세의 달인, 영원한 이인자, 쿠데타 세력 등 극과 극의 별명이 따라벗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런 김 전 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석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국민훈장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복지 향상과 국가발전 기여자에게 주는 훈장으로 무궁화장은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 훈장입니다. 이렇듯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삶은 영역 그 자체였습니다. 이 시대 수많은 정치인들도 각자의 꿈을 위해 뛰고 있는데요. 김 전 총리는 정치는 허업이라며 후배 정치인들에게 당부하곤 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열매를 키워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뜻으로 정치인의 희생정신을 말합니다. 김 전 총리는 정치인들이 열매를 따먹겠다고 그러면 교도소 밖에 갈 길이 없다고 충고했었죠. 정치인들이 김 전 총리의 정치는 허업이란 이 말을 반드시 새기길 바라며 이번 주 정치펀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